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극기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는 민족을 구원코자 한 모세 장성한 모세가 사건을 만나는 것을 기록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바로 장성했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자로서의 애국에서의 40년의 삶을 산 때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지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민족을 구원코자 하는 모세의 40년이라는 세월을 애국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이라는 걸 알고 또 애국에서 왕자로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되었는가가 오늘 여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애국 가운데 사는 자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세가 행한 모든 것은 120년의 삶을 산 모세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의 왕자로서 애국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는 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의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40세의 일어난 사건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극기 2장 11절 12절에 나타난 것은 이가 장성한 후에 바깥을 나가서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그가 보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세가 택한 자기 민족의 고역을 보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애국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도 보았고 뒤에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애국인이 자기 민족, 자기 형제에게 대하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이제 모세가 어떤 방법을 행하느냐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좌우를 살펴본 후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에 묻어 감추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행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나라면 어떠하겠는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형성된 그의 믿음과 거기서 나타나는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행동은 없는가 이런 마음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1번으로 찾아볼 것은 뭐냐면 자기 판단과 자기의 의에 의해서 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가 사람을 쳐 죽일 때는 무엇 때문에 죽였어요? 분노 때문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가 먼저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 민족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 라고 말해요. 그가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이 분노 제일 먼저 누가 이 성경 중에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4장의 6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어떻게 나오죠? 분노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노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 쓸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분노가 올라올 땐 나의 판단 나의 의의의 무엇인가 상함 감정을 치고 들어올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호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죄가 나를 사로잡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죄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 쓸지니라.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파생이 되었는가 하면 이것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판단, 육체의 의의로 인해서 이것을 보았을 때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분을 일으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 나무를 본 즉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보는 시각 이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보았느냐는 거죠. 육체의 시각에서 죄가 나를 원하는 거기에 속아서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를 가지고 볼 때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즉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고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눈이 보니까 먹음직하고 눈이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내 판단과 내 육체의 생각에서 이것이 마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디서부터인 거예요? 세상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렇게 표현하죠. 이생의 자랑 그렇기 때문에 눈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그가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애국사람이 괴롭히는 곤욕을 치르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아예 그 히브리 사람들을 치는 괴롭히는 이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국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계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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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분노가 그에게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나서 쌓였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차오르고 차오를 때 우리 안에서 어휴 저걸 죽여 하는 이 분노가 살인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그 분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돈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의 본죄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육체로 지는 자범죄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진전이 되니까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부터 육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육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가인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살인의 욕구가 일어나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죄는 그 자손에게 더 강하게 확장되어져서 라맥도 살인을 하는데 이때 라맥이 살인을 하는 거가 창세기 4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라맥이 무엇 때문에 청년을 쳐서 죽였다고 말하느냐 하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며 마음이 상함으로 말며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상했어요? 내 의 내 판단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살인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나가라 악한 자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살인의 죄를 졌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분노가 악하다. 그 분노하면서 판단한 내가 이미 저 형제를 내 마음 안에서 죽이는 본죄가 일어났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셔도 살인의 죄라고 말하시는 것은 행동으로 꼭 옮겨야만 살인죄가 아니라 이 내 마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의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 죄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모세도 그 죄 가운데 이미 육체의 이 죄성이 벗어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의 정체성이 레이지파의 사람으로 또는 인격을 갖추고 학문을 갖춘 왕자로서 살았어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 결국은 살인의 죄를 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세 번째 자기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 사람을 둘러보고 아무도 있나 없나를 둘러보고 살인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모래 아래 감춰뒀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아래 감춰두는 은폐하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폐는 무엇을 만들어냈냐 하면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은 네가 나도 죽이려 하느냐 애굴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네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가 탈로났구나 라고 했던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이 드러나서 결국은 그가 이 죄에 대해서 은폐할 때에 죄책감이 파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은폐는 죄책감을 파생하는데 이 죄 신이라고 말하는 죄와 죄책감 이라고 말하는 길트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 외부로부터 어떤 압박감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행한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을 대해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에 책망하고 이럴 때에 너 내 앞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봐 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소환될 것을 받을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이미 아는 거예요. 가인이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가인 안에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가인이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게 한 아이다. 이미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의 소환이 돼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이 죄책감을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드러날까 우리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 불안하고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파생된다. 그러니까 분노가 살인을 살인이 죄를 짓게 해서 죄책감을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파생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망건세자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건세자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죄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먹어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요. 대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능히 이기려면 사망건세자를 이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망건세자 이겨야지. 이게 아니라 죄를 다스리면 사망건세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려면 바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감정 그 감정에서 올라오는 어떤 판단 정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이제 이것이 들통났을 때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은폐했느냐. 그 은폐의 조건 속에는 자기가 일단은 히브리인의 편을 들었다는 것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때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히브리인은 쳐서 죽여도 되고 히브리인은 학대해야 되고 히브리인은 남자들은 다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 구성이었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기가 어떤 굴레 속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시르지 못하고 내 감정을 다시르지 못했던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놓여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런 율법 아래 노인자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갈라리사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항상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율법의 사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지키고 둘을 지키고 열을 지키고 그 백을 지키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이 애국사람을 쳐서 죽인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애국의 법 이미 그 왕이 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긴 죄에 속하고 있고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은폐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은폐하려고 내가 숨어두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율법 아래 놓인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와 안으로 가는 사람이죠. 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가 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은폐하는 이 행동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이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율법을 받지 않았을 때고 이방인의 나라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나 율법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나 그 양심이 그 안에서 송사한다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우리 안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 양심이라는 게 생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오를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율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율법이 없을 때에도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각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일단은 그 나라의 법을 어깃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은폐할 때는 이미 자기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행한 구원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입기 2장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행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가 나가서 또 보니 동포가 때리고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어찌하여서 같은 동포끼리 싸우냐고 이 잘못된 한 사람한테 향해서 동포를 왜 치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행한 그 죄의 결과를 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모든 것들이 발각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내가 행동으로 행아서 죄를 지은 것이 그냥 죄를 지은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가 가장 힘드냐면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다리 피고 못 잔다는 한국말 속담도 있죠. 그것처럼 왜냐하면 그 죄가 언제 드러날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늘 사는 자가 되는데 결국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세는 좌우를 살피면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서로 말을 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알게 하느냐 모세는 모세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좋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구원주가 되고자 또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흘란하는 것은 그가 바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모세는 다스리는 자는 아니에요. 애급의 왕도 아니고 그 권세를 가진 왕자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더 귀하게 쓰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 가는 길을 드러내서 그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사건이 바로 그의 죄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너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너는 재판관도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 동포의 입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 내가 같은 믿는 자로서 내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혹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제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는 아닌지 또는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서 구원하고자 해서 내가 상대를 흘란하거나 정제하거나 아니면 내가 편들고 싶은 사람 구원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 서서 상대를 하고 다툼을 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 모세와 지금 모세를 비방한 그 잘못을 행한 자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봉 5장 6장 7장 이 산상 수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봉 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야구부서 4장 11절과 12절에도 나옵니다. 형제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판단하는 자요. 이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는 자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불의를 알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 아래 에서 이제 죄를 깨닫게 될 때는 그 죄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사망에 놓이게 되는 자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사망 아래 종로 릇을 하게 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면 그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율법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죄를 깨닫도록 주신 하나님만이 그 법을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지른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나의 죄나 상대가 지는 죄나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율법 아래 놓였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흘러낼 자격이 없는 거죠. 모세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니까 놀란 거예요. 내가 애국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은 내일내도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지합니다. 또 우리는 우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무익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서 4장 14절에 매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한 것은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깐 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란 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수월의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사에서 55장 8절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자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판단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모세가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재를 구원하는 일도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결과가 무엇이 나타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지한 거예요. 원래도 그 안에 이것이 들킬까 봐 두려움이 초조함이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두려움이 그에게서 드러났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영들이 패키지기 때문에 사망의 건설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를 때 일이 탈로 되었다. 내가 숨기고 싶었지만 그 일은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끔 가려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벗고 그 안에 그 두려움과 불안 초조와 그 죄에 잡혀서 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바로 회개하고 빨리 회개할수록 좋은 거죠.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내 안에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예수님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이 일 죄가 나에게 언제라도 죄를 짓게 하려고 죄가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일 이거를 대적해서 내쳐서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맡게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두려움이나 사망의 권세자 안에 놓이지 않게 되고 죄를 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인이라는 레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히브리인을 구원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죄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가지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이에게 쫓기는 자가 되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애굽왕의 그 사망권세에 그가 두려워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여기서 애굽왕은 바로 사망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인 거죠. 이 모세가 두려워하고 숨기려고 했던 무엇 때문인가요? 이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바로 애굽왕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그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가 사망에 놓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권세 아래서 놓여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분노하고 살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사망의 권세자 아래서 사망을 할까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망권세자 아래 놓여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망권세자 아래 놓여있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참해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메어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어기하려 하심이라고 갈라지아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도록 하고자 한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한다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건 분명한 뜻이 있었죠. 그 분명한 뜻을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히브리스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왕자의 자리에 안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사회와 그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문으로서 교육받게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내가 참 하나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러한 권세를 가졌으니 내가 히브리스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버리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내가 은사에 기름붐이 있으니까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다 틀렸습니다. 이 모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쓰고자 해서 그를 살리신 거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인데 이제 그 뜻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머니 요기베스로부터 그리고 왕궁에서 많은 항문과 능력을 갖췄지만 권세를 갖췄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한다는 것은 애교빈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두려움에 사망에 권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아래 더 매인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로 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자라나는 것부터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갖추게 한 이후에 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읽고도록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역시도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 박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도록 하겠다라고 모세는 이랬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대가 될 때에 너희들이 그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급을 통해서 정말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이 출애급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 끊임없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고통받은 데서 할 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들에게 자녀에게 분명하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열두 아들에게 다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야곱도 말씀을 받았거든요. 요셉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말했어요. 나갈 것을 요셉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갖고 있고 알고 있다면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지죠. 그들이 뭘 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졌어야 해요. 이 고통 속에서 불을 지졌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해야 할 일도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도 알게 하신 그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만이 구원자인 것을 모든 사건 속에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이 모세를 통해서 살펴볼 건 뭐냐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밖에는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려면 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구원이 뭐예요? 재활 사망에 매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뭐 신화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모세처럼 그가 히브리인이고 레윈이고 그 약속을 가진 자요. 권세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학문도 뛰어나 그러나 그가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자가 아닌 거죠. 죄와 사망에 매어있는 이 일을 그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먹혔고 사망에 놓여서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죄가 너를 다스리고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데도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죄 때문에 죄의식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점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매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고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계라는 너무나 큰 은혜의 죄가 있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번도 회계하면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때 그걸 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해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아버지 엄마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해서 내 죄를 사해줬다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넘어가버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하여 죄의식에 잡히고 죄의식에 묶이고 정제감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우울감에 묶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종로릇을 하는 자가 되었지니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 죄가 늘 드러나게 하고 죄의식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회개하면 돼요. 히브리사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죄가 드러나요. 숨어있는 죄의식이 드러나요. 숨어있었던 불안이 드러나고 숨어있었던 두려움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심령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 다 들어서 쪼개서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도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조성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곳을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벌거벗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우리는 벌거벗은 자인 거예요. 벌거벗은 자 정말 예수님을 힘입으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드러나게 돼 있어요. 벌거벗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 그 의의 옷으로만 가려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가 죄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례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으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자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삼을 받아 모든 불위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식에 불안하고 두려움 떨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서 온다? 하나님께로 오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피뿌림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받아서 내 안에 성령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그걸 누리는 자가 바로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읽는 말씀이죠.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한여로 자녀로 인치심을 받으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그 권세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늘 우리도 똑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릴 수 죄가 네 문 앞에 네 마음 문 앞에 있으니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이라 죄가 네 생각 문 앞에 있으니 네 생각을 다스릴 수 이라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말씀으로 인침을 받고 말씀이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면 말씀으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성령함을 받은 자로서 의에 거하고 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구원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면 반드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이러한 것처럼 내가 뭔가 나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방법과 내 의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는 그 구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로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로 힘입어서 그 피로 힘입어야 돼요. 제가 그런 말했죠. 전신갑주림은 예수님의 피로 덮여지는 거다. 피로 덮어지면 말씀으로 덮여지고 말씀은 피의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피로 덧입는 것이고 피로 덧입을 때 죄사함을 입은 것이고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것이고 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고 말씀이 그 피로 나네의 죄세를 사주도록 회계를 일으키고 말씀이 성령으로 내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계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피와 물과 성령이 함께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피와 물과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은 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힘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스 7장 25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힘입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힘입는 자들에게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를 힘입어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피를 힘입어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나아간다고 말할 땐 내가 육이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그 피를 힘입은 자는 육이 죽은 사람이고 그 피를 힘입은 자는 말씀 안에 온전히 잡힌 자요. 그 피를 힘입은 자는 성령의 끊임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피와 물과 성령을 힘입어 이 세 가지를 물과 피와 성령이 서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가 결국 무슨 증거라냐 나의 죄사함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잊고 그 생명을 입은 자인 걸 증거하는데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피가 증거한다는 피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예요. 그 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주의 말씀이 그 피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잊고 거룩함을 입은 자인 것을 증거하고 또 내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해 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고 산기를 열어놨다 그래서 내가 담대히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머리로 믿는다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붙어옵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 붙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도록 보내신 분이 한 분인 거예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한 분이고 그 한 분이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의가됨을 나타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을 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피로 힘을 입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힘입은 자는 말씀을 힘입은 자요. 성령을 힘입은 자인 거예요. 말씀과 피와 성령으로 내가 하나 된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질고 거룩한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 가운데 기독 가운데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걸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음 걸음 걸음마다 그래서 피의 흔적이 있고 말씀의 흔적이 있고 성령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 대화를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 모든 것에서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 피로 임하신 자요. 물로 임하신 자요. 성령으로 임하신 자잖아요.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요. 그를 증거하시는 기도 물과 피와 성령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일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일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행한 것이죠.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로 행해야 되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출입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게 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 9절에도 여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렇죠?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이 교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교통하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바로 출애급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면서 또한 그것을 가르쳐준 거죠. 그래서 출애급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성막을 짓고 그들 회중인 스탠트를 짓고 장막을 지은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추레키 25장 8절의 말씀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들 중에 라고 번역된 것은 어몽뎀이에요. 어몽뎀 그들이 장막을 짓고 있는 그 가운데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성막 백성들은 그 이후에 그 가상자리에 지었지만 이 성막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해서 그 사이를 레이 지파들이 감싸게 함으로 인해서 레이가 성막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과 성막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할 초설을 저들로 짓게 하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럴 때 예루살렘은 그들 중앙에 거셨어요.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 뭐냐면 어몽댐이에요. 어몽댐. 그들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 정말 그 구약에서는 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할 그 처소가 바로 우리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아내. 그래서 고린대 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대 후서 6장 16절 말씀 구약에서는 어몽댐이라고 했는데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고린대 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시하스면 한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모세를 태어나게 했고 이스라엘이 출애급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요라는 한국말 단어는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 똑같은 단어 같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Among them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in them이에요. in them 나는 그들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고 나서 이 영어로 킹잼스 벌전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I will dwell 거한다 in them 그들 안에 그 다음에 and walk in them 그들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한국말로는 두루 행하여 라고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in them in them 두엘 in them walk in them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아예 거하시고 그들을 안에서 행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모세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세움을 받고 그 모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신약이어서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그 모든 일에 주님이 나타나시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을 모신 성전으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자 일뿐인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고 성령님이 행하게 하신 따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 모세는 그 박해라는 애국인을 죽였지만 우리는 이 박해를 당할 때 뭘 해야 되냐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나를 내어놓으면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는가 이 박해를 피하고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서 나타나시겠는가 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바로 피와 물과 성령으로 내 안의 임하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은 경건한 삶을 떠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1버스 1장 29절에 그리스로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정말 벗어버려야 될 육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고난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오직 여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겸전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유지해야 돼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보검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심원아 심원아 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도록 까부르는데 그리고 너를 요구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죄와 그런 죄의식과 거기서 파생된 불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정적인 죄악의 요건들이 많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들이 쓴뿌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하시는데 뭐라고 내가 저들의 죄를 사기해서 십자가에 죽어놓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합니다. 마귀가 내어놓으라고 하지만 중보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할 건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불을 짓고 주납에 강구하는 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거룩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경건한 삶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뭐를 해야 합니까? 정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 보면 20장 19절에 나오죠.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로 나아가야 돼요. 모세가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이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자기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저는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중보자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고 싸울 수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올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끔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올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싸우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갚아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구원하실 것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임할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더 믿음에 굳건해져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기면서 그 모든 길을 나아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로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당하면서 찾는 인내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인내에요.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김이 뭐예요? 구원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자인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긴 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뻄으로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내 동포가 곤욕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대신 때리고 죽이고 감추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도 하는 것이 그가 했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는 이 박해를 받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복이도 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마이세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 로소이다. 과연 해록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이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천지의 주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며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강구합니다. 불을 짓고 강구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소리 높여 불을 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골방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대가 될수록 합심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퍼가 진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박해를 받는 중에도 그 복음이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불을 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불을 지져야 되는 언제까지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내 호흡이 끝날 때 끝날 수도 있고 내 호흡이 끝날 때 안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는 내 호흡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 호흡이 닿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충성하면서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믿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게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우리 두 교회를 보겠는데 먼저 게시록 2장 10절에 서문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무리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잊고 10일 동안 환란을 당한다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연루관을 받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레델피아 교회 말씀 게시록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땅에 시험이 올 때 어떤 자들은 시험을 면한다고 이 빌레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정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내하며 영혼을 얻고자 하면서 끝까지 가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시험에 면하게 면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게시록 12장 11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이도다. 이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they loved not their lives unto the death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아끼지 않았다. 사도바울이 내가 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 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박해나 환란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나는 기도와 강구로 주 앞에 아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은 죄를 자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먹혀서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인내하고 참고 겸손하면 십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것은 살았서 역사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이 방법이 옳을 것 같아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나를 쓰시는 것일 뿐이고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구약에는 어몽댐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신약에 성인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뎀 인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분명히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심령이 돼야 되니까 내 의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행하면서 역사 파생된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하는 승뿌리가 다 뽑아져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 때문에 죄에 먹히는 것이고 죄가 주장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자 아래 노인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의 내 방법 내 판단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주 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은사와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필요 없어요.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려면 그만큼 하나님이 말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나는 비워지고 나는 죽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같이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권세 있다고 내가 은사 있다고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나오면 모세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절대 죽고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세요. 그렇게 나를 낳히고 죽이고 나를 비워서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긴 자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봇 모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고 나는 물과 피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될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으므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 훈련했어야 돼요. 모세에게 이걸 훈련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훈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안에도 역시 똑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율법하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물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고륵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기하고 값지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회개하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 정말 구원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는 또 귀하게 쓰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침을 잘 맞춰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칭찬을 치는 정말 생명의 관을 쓴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예수님으로 주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종기와 찬양을 받으실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의 길을 붙어오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말씀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물과 피와 성령으로 돈 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온전한 구원함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온전한 구원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매일의 삶이 십자가에 나는 죽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에 앞서서 그러나 이것이 잠깐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박해 순간이 딸지라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께 불을 지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허락된 그 애국에서의 고난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처럼 이 땅의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가 자기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강구하는 자가 되기야 없이고 인내로 구원을 이루며 정말 영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며 믿음 안에서 이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강구 속에서 십자가에 연합된 삶을 살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일 뿐이고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육체의 소육을 위해서 육체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에서 행하는 일인 것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와 영광과 존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 찬성하게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되 정말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시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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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